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행률을 향해 달려볼까요? 이상로의 텐텐백어, 와우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거래일제 매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도 오후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나온 수급이 바이오주로 향하면서 오늘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는요? 네, 크게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고점론. 고점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 물음표. 사실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세가 지속될 건지 너무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중에 해주시고요. 우선 준비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우선은 2차 전지가 전반적인 현재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컸던 은극재라든지 또는 양극재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폭이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대신에 최근 들어서 올라왔던 포스콜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수급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그런 부분 자체고 또 형성이 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한 번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앞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만 가는 그런 시장은 저는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100이라는 것이 쏠려 있었다면 점점 90, 80, 70, 60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폭 자체는 또 제한되는 움직임들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현재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기기 업종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2,300조 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에 대한 경기 보양책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 사실 두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종목군들이 상당히 무거운 모습들을 많이들 보이곤 하는데요.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줄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었고 대신 오늘은 그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15% 이상에 대한 강세를 나타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현대건설기기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런 건설기기 업종에 대한 반등세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건설주들도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도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감부로 인해서 하지만 오늘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일부 지금 현재는 기적 반등에 대한 수준으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세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군을 본다면 YG1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YG1이라는 기업이 절삭공구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계업종 자체가 이슈화가 될 때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공작기계 절삭공구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루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YG1 좀 낯선 생소한 종목이긴 하지만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리오프닝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보다는 현재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시세를 이끌었던 것은 과거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에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시장은 상당분 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것은 아니고 기대감만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결국 지금은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 그 매수에 대한 수급 주체는 바로 메이저 수급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의료기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특정한 분야를 한번 같이 본다면 우리가 눈이라고 했을 때 렌즈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로조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공장 등살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적인 개선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도 의료기기 섹터겠네요. 네, 의료기기 안에서도 오늘 치과용 의료기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치과용 의료기기를 매매하실 때 매매 팁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치과용 의료기기를 볼 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학번이 중요합니다. 학번이요? 네,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뭐랄까 임플란트 회사들은 특히 학번 또는 동문 동문?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관계 자체가 넓어지기가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치과 원장분들이 또 이런 치과에 대한 임플란트 회사도 함께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CEO의 학벌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스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명예회장직이지만 과거에는 치과의사였고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치과의사 출신이죠. 지금도 현직으로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건 학번이나 또 동문에 대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학회를 많이 열거든요. 그럼 학회에서 어떤 지원을 누가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셔야지만 우리 업계에 대한 변화 과정들을 조금 알 수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깔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부의 의료 지원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식제입니다. 그러면 이식제라는 것은 앞으로 임상에 대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는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이 오스텍, 오스코텍이나 나이백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실적적인 부분을 동반한다기보다는 기대감 또는 이제 재료에 대한 노출로 많이들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예신에 임플란트로 본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강자로 볼 수 있는 어깨 지존의 1위였던 오스텍 임플란트가 지금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어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덴티움입니다. 이 덴티움이고 그리고 이제 디오 그리고 이제 덴티스가 최근에 뜨는 신흥 강자로 보시면 되고 레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점유율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회사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수입을 해와서 거기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회사를 볼 때는 점유율이 큰 순서대로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일단 덴티움이 현재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깨 2위이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부분으로 신흥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치과 부자재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바텍은 치과용 진단기기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는 치과용 씨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주에 투자를 하려면 CEO의 학벌을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좀 해봐야겠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온 CEO가 가장 좋은 건가요? 치과의대가 서울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현직으로 현재 치과 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임플란트 관련주를 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일단은 임플란트 시장이 지금 협재 확장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1000%를 노린다면 지금 오른 기업보다도 오를 수 있는 기업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탑픽 준비한 종목은 기타 부분 바로 진단기기에서 바텍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텍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가시거나 또는 사랑니를 발치하실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가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또는 치과 위생사분들이 여기 꽉 깨물고 계세요 하면서 딱 깨물고 있으면 나의 치과 상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니가 누워 있는지 또는 여기 임플란트가 박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찍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바텍이고요. 디텍터 분야에 대해서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텍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치과용에 대한 병원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텍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1,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텍입니다. 국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9,900원 손절가는 3만 1,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요.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봤습니다. 원피스 종목으로.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은 이제 WCP의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6%, 7%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분리막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이 일부 빠진다고 하더라도 건전화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딩스를 말씀드렸는데 포스코딩스는 오히려 지금 오늘까지 약 10% 이상 강한 상세를 전반을 또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딩스는 자회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과정들을 봤을 때 포스코딩스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떠오를 수 있는 2차전지 대안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먼저 한번 선점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에 했던 기업이 동원시템즈 우리가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참치캠 만드는 회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루미늄 관련 주안에서도 사마알미늄이라는 조연알미늄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부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동원시템즈는 현재 캐시카우가 형성돼 있던 것이 바로 동원에 대한 포장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견주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론 수입권에서 움직임이고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바닷권력에 대한 움직임이니까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다려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원픽 종목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